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정옥식의 진짜 평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평양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는 뭔가 불길한 징후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오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평화 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깨지지는 않았지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 보고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게 흔들린 겁니까? 북미 간의 입장 차이 이번에 뭐가 문제였던 거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판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 사회에 만들어진 개인적인 유대, 특히 신뢰를 의미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뢰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안타깝게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나 해서 쓴 표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호간의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그런 어떤 구조림인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폼페이어 국무장관은 주로 북한 측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문제만 좀 몰아붙인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폼페이어 장관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만 늘어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좀 터마하는 그런 어떤 논평들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 이견이 드러났다기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가장 큰 의의자 성과는 양측이 신뢰 구축을 통해서 상호하는 문제를 풀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폼페이어 장관이 보여진 모습은 또다시 미국이 선비핵화로 선의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북한이 굉장히 좀 실망을 나타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어 장관도 생산적이었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수사로 무마를 하려고 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거듭 확인된 것 같습니다.